그거 알아요? 예전에는 좋아하는 향수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상황이나 컨디션, 기분, 그날의 컨셉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없이 여러 개의 향수로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령별, 상황별로 최고의 향수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플로럴, 과일, 우드, 파우더 향을 선호합니다 아니요 전부 아니에요 이런 향 안에서도 좀 특별해야 돼요 흔한 향이 아니고 나만의 향이어야 한다 속이 울렁거리거나 머리가 아프지 않아야 한다 고급스러운 향이어야 한다 원물에서 나오는 액기스 그 자체의 자연스러운 향이어야 한다 잔향이 좋아야 한다 이성을 끌어당겨야 한다 뉴후 결국에 보면 탑노트는 다 달라도 다 비슷한 느낌의 잔향으로 남는 향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향수 중에 고급스럽고 특별한 향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향수 옆에 단어를 써 놓을 건데 가, 퓨, 발, 상, 시 이렇게 써놓으면 가볍고 퓨어하고 발랄하고 상큼하고 시원한 요거를 줄임말이고 우, 럭, 유 요거는 뭘까요?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유니크한 느낌의 향수 이렇게 한번 제가 써놓아 보도록 할게요 10대 가격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가 첫 번째고요 너무 꾸며진 향보다는 자연스러운 향이면 더 10대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느껴지는 향수 눅스윌 프로디쥬스 멀티 플로럴 오일입니다 가, 퓨, 발, 상, 유 향수는 아니에요 눅스에서 나온 오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제품은 사실상 완성형 향수입니다 이 제품의 공식적인 서술은 자몽향과 과즙향이 나고 매그놀리아 꽃향기로 만개한 느낌이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개코이울 선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기에는 자몽이라고 하기에는 쌉싸름한 향이 너무 없어요 달짝지근하고 향기롭게 잘 익은 청포도향이다 청포도향 40% 백도 복숭아향 10% 라일락향 5% 매그놀리아 42% 파우더 3% 요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오일입니다 개코 몇 프로까지 정확하게 프랑스 조향사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뭉근하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침대 옆에 두고 쓰고 있어요 마숄프가 등이 상당히 건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오일로 등 마사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10대한테 추천드린다고 하고 등 마사지 얘기했는데 너무 야하네요 뭐가 야해 등 마사지 해주는 게 뭐가 야해요 그렇죠? 등에 탁 발라주자마자 마숄프가 첫 마디가 향기가 너무 좋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남자가 맡기에도 너무나 좋은 향으로 탁 다가올 수 있다 미안해 10대의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향수 추천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향이 가격대가 되게 좋아요 헤어 같은 데에도 탁 발라줄 수 있고 보스크림 같은 데 섞어서 발라줄 수도 있는데 이제 향기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향수만큼 잔향이 오래 가요 첫 번째부터 너무 좋은 거 추천해 줬어요 10대부터 100대까지 가능한 향수입니다 오일이지만 향수로 너무나 좋다 가격도 너무나 좋다 자 20대 20대는 세 가지 무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크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다루고 싶다 두 번째 사랑스러움과 상큼 발랄함을 향으로 표현하고 싶다 세 번째 섹시한 느낌을 연습하는 시기이다 왠지 그 30대는 진짜 완성형 섹시함 이런 느낌이라면 20대 때는 파릇파릇하고 싱그러운 느낌 때문에 아직 연습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향으로 나의 이 섹시함을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크 앤 섹시 난 달라 이런 향입니다 바로 샤넬 1957 가발 우럭 가볍고 발랄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한 느낌의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제가 봤을 때 20대부터 40대까지 잘 어울릴 향수인 거 같아요 좀 시크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50대부터는 조금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는 향수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로 이 향수는 적용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나만의 개인적인 기준 자 20대 이 시기에는 이 향수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가격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32만원이거든요 하지만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좋은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블랙핑크젠이랑 BTS 슈가의 개인소장 향수로도 유명한데요 아주 시크하고 군더덕이 없지만 럭셔리한 유리병 디자인입니다 흔하지 않은 향이면서 물향 같은 시원함과 파우더리한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현대적인 향이거든요 이 향을 딱 맡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뉴욕의 허드슨강 옆에 그 휘트니 뮤지엄 있는 그 동네 영함의 에너지를 또 놓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한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화이트 플라워 계열 한 70%랑 머스크 향 한 30% 잔향 자체가 그 샤넬 향수 특유의 그 잔향들 있어요 그 느낌으로 남지만 진하지 않고 은은한 편입니다 그런데 좀 발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발향이 된다는 거죠 화이트 셔츠나 블랙 코디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향입니다 그리고 커플 향수로도 쓰기 되게 좋아요 여성이 쓰기에도 좋고 남성이 쓰기에도 좋고 그래서 남자친구 향수 선물로도 너무나 좋은 향수입니다 그 모든 백화점 1층 샤넬 매장에서 판매하진 않고 이 매장으로 가셔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향수로는 제가 고심 고심을 하다가 이 향수를 구매했어요 크리드에 스프링 플라워 한 거의 7통을 썼거든요 그거를 7통을 쓰다 보니까 면역이 생긴 거예요 그 향이 그래서 이 향수를 포장도 정말 고급스럽네요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 파우치도 넣어주시네요 이런데 놓치지 않는 깨알 디테일 선물해주면 진짜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크리드 아쿠아 피오렌티나 저 이거 30ml로 구매했어요 제가 향수를 한 가지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70ml를 1년 2년 안에 다 쓰는 게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30ml로 구매를 했습니다 뚜껑에 크리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쨍한 자두 바이올렛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순사 가 과 깨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가볍고 과일 향에 깨끗하다 이게 잔향으로 가면 조금은 바뀌지만 처음에 딱 뿌렸을 때 탑노트와 미들노트가 아주 상쾌하고 아주 깨끗한 햇살에서 너무나 잘 익은 과일들이 연상되는 향이에요 사과 향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자두 맛 사탕이 내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뒤에서 쫘악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두 한 80%와 복숭아 10%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너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이러지만 사실은 자두의 승리로 끝이 나고 이 안에서 복숭아를 이렇게 딱 밀치면서 갑자기 배가 나와요 배 배가 나오면서 자두를 배가 이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게 시트러스 계열들이 쫘악 같이 어우러지면서 나 장미야 이러면서 장미꽃이 싹 꽃잎이 피어올라요 그러면서 막판에 갑자기 시더우드 우드 계열들이 싹 베이스로 받쳐줍니다 이 시트러스와 쌉싸름한 느낌이 섞이면 약간 자몽향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배가 승리에요 배 더 날아가니까 뒤로 물러났던 자두가 조금 더 나와 그래서 배랑 손을 잡고 50대 50으로 같이 걸어갑니다 배랑 자두가 같이 통나무 위에 같이 누워요 그래서 같이 낮잠을 자는 그런 향이에요 20대에 아주 무리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향이고 20대 이후부터는 내가 요즘 컨디션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다운되어 있다 그러면 컨디션이 다운되면 기분도 같이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나의 에너지를 업 시켜 줄 수 있는 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완전히 공복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향수 잘못 뿌리면 위액이 막 분출이 되고 울렁울렁 거리고 머리가 아프면서 내가 쓰러질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뉘앙스조차 없는 향입니다 20대부터 전 연령이 가능한 향수다 근데 10대는 왜 추천드리지 않았냐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이즈로는 20만원대고 70ml는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한마디로 그 백화점 명품관에 갔을 때 그 명품관 지하 1층에 있는 과일 코너 그런 느낌 과일 향이 나는 향수 중에 상당히 고급스럽다 럭셔리하다 20대 다음 추천 향수 에르메스, 루바브, 에칼라트, 오드코롱 이 루이비통 로진과 에르메스 향수의 조화 너무 예쁘네요 상, 우, 러, 시 상큼하고 우아하고 러블리하고 시원하다 근데 루바브가 이름이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우리는 루바브라는 루바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루바브 알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나는 향료가 아닌가봐요 우리가 느끼기엔 요거는 완전히 시트러스한 자몽이다 자몽 그 잡채 자 이거를 탁 뿌리면 자몽 향이 정말 가득해가지고 침샘이 팍 터지면서 상큼한 느낌이 들어요 오랫동안 그 자몽 향 특유의 상큼함이 남아있어요 에르메스, 루바브와 딥티크의 오로즈를 같이 섞어서 뿌려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그거 섞으면 되게 좋고 일단 요거 하나로 지금 계절에 뿌려주기 너무나 좋은 향이에요 시트러스 계열 중에는 요 향수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샌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평생가을 향수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향수예요 그 어떤 향수가 따라올 수 없을 향인 거 같아요 우, 깨, 풀, 무, 사 우아하고 깨끗하고 플라워 향에 무거운 편이고 사랑스럽다 20대부터 100대까지 20대에 뿌려도 너무나 어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뿌려도 너무나 잘 어울릴 거 같은 향수다 탑노트가 프리지아 향이고 미들노트가 바이올렛 캐비지 로즈 앱솔루트 베이스 노트가 아이리스 머스크 처음에 뿌렸을 때는 정말 진한 이 세상 모든 꽃들을 다 넣어서 압축한 거 같은 그런 꽃향기가 나는데 꽃향기가 슥 지나가면서 파우더 향이 나오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비누 향이 납니다 유럽에 아주 전통이 있고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있는 거리가 연상이 되는 향이고 고전적인 느낌이 있어서 시간여행을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나는 향입니다 제가 이 향수는 침대에 발 귀퉁이 두 군데에다가 뿌려놓고 잠이 드는 향수이기도 하고 이게 약간은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불볕더위 있잖아요 너무 습한 날 말고 모든 계절에 뿌려주기 좋은 향이다 제가 10년 동안 써온 향이고 저와 끝까지 갈 향이다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 향인데 요거는 진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뿌려준다 자 30대 향수 추천으로 넘어갑니다 딥티크 필로시코스입니다 우과 나이유 우아하고 과일향에 나무향이 강하고 유니크하다 나는 남들과 달라 고전적인 느낌도 나면서 미래의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은 정말 유니크한 향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스마트한 느낌이 있어요 무화과 열매 특유의 그탈대그리한 느낌이 있지만 약간의 파우더리함과 약간의 시원함이 공존합니다 도시적인 느낌이 날 것 같으면서도 자연이 가득한 오두막집에 내가 탁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뿌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 어디에선가 아주 연약한 비 향이 나에게 9%의 자리를 내어주겠니? 하면서 나타납니다 열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발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4시간에서 5-6시간까지는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너무나 잘 어울리고 유니크하게 나만의 향으로 뿌릴 수 있는 향수다 다음 향수입니다 바이레도 펄프 발사록 달색 발랄하고 사랑스럽고 럭셔리하고 달고 섹시하다 30대부터 100대까지 이거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향이다 탑노트에서는 왠지 조금 쎄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알코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베르가모 블랙커런트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부터 아주 과일향이 와악 이렇게 몰려옵니다 무화과랑 복숭아 사과 이 애들이 막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러면서 막 달려 나오는데 거기서 복숭아가 이깁니다 나무상자 안에 복숭아가 들어있는데 그 복숭아가 너무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단 향이 막 그 나무 상자 사이로 막 발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백화점 갈 때마다 계속 착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펄프 구매할 겁니다 저의 기억 속에 있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래서 어제 남학생이 열심히 막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족구를 하고 있는데 계단형으로 된 벤치들이 쫙 옆에 있었거든요 그 벤치 쪽에 여학생들이 막 모여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족구를 하고 있는 그 남학생 입장에서는 그 많은 여학생들 중에 딱 한 명만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향입니다 첫사랑 같은 향이라고 할까? 이게 정말 달아요 후각으로 당분 섭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후각으로 내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 같아서 에너지가 나는 그런 향 제가 이 향수를 착향을 하고 그 명품 매장들을 싹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남자 직원분 한 분이 되게 잘생기셨었어요 키도 크고 그분이 펄프 뿌리셨나요?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어떻게 아셨죠? 했더니 자기가 펄프를 진짜 좋아해서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잔향이 되게 좋아요 로즈 압솔리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향이죠 우 러플 우아하고 러블리하고 플라워 20대 중반부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대 초반에 뿌리기에는 조금 성숙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로즈 압솔리라는 이름과 같이 로즈 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탐스럽게 열린 장미들을 다 모아서 그 꽃잎으로만 액기스로 만든 그런 향 뭔가 화학적인 느낌이 없고 정말 원물 그대로의 장미향이다 여성스러움의 극치예요 왕족 귀족 느낌 그 귀족 중에서도 정말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뿌릴 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여러분 틸다 스윈튼의 I am love라는 영화 보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영상미랑 그 고급미와 그 우아함 그리고 거기 질샌더의 옷들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 패션적인 게 너무 햇살이랑 더불어서 진짜 아름다운 영상미 영화인데 그 틸다 스윈튼이 이 향수를 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앙뚜아네트 라는 영화 제가 정말 그 영화도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그 영화의 그 색감 햇살, 베르사유 궁전의 파스텔 계열의 실크 옷들 마카롱 이런 것들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햇살에 빛이 나면서 산산한 바람과 함께 왕족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 향이 풍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귀족적인 향기라서 전문직 여성의 느낌도 나는 향수다 30대부터 100대까지 가능하다 가격대부터 나이대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향수 결과표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쿠아 피오렌티나를 뿌린 지 5시간이 지났어요 퇴근하고 많이 졸린 마숄프에게 잔향 테스트를 해볼게요 과일량 뭐야? 무슨 과일량이야? 맞춰야 돼 무화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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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또! 또! 와! 정말 대박이야 결정적인 거 있어 결정적인 거 복숭아 또! 또! 마지막 하나 아쿠아 아아 되게 흔하지 않아 향수에서 흔하지 않고 사탕에서 흔해요 사탕 꽃에서 나는 듯한 내가 떠오르는 꽃이 있는데 나무에 피는 꽃인데 어떤 꽃이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을 잘 모르겠고 근데 내가 모양을 보면 안 와 과일을 맞춰야 되는데 저번에 자두자두 아아아 자두 같아? 아하하하 그래서 내가 계속 복숭아라고 했구나 복숭아도 조금 있는데 자두 자두가 근데 원래 잘 안 떠오르잖아요 향수에 자두 향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두유 먹다가 흘려가지고 개코 이율 선생님의 향수추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율아트